아...여기...여기가 아우보다 있냐? 어쩜이다... 아...빠듯 타겠네요 빨리 타야겠네요 아...됐다...세이프...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라고요? 빨리빨리 탈출 잠깐만 뭐야? 걔가 이상해 어떻게...어떻게 내립니까 이거? 함정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아까... 오...세이프 할 때... 왜 안 알려주셨죠? 야 이거 타고 날아가면 안돼요? 노움은 이거 타고 해도 날아가겠다 자...2인승이네 여기 한 명 타 야...아즈남도 여기 타 아즈남도는 오 왔다왔다 후우우우 뒷자리 네 알겠습니다 아...국룰...국룰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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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앞자리 오오? 오오 아...여기 선생님하고 앉아야되는데 여기는 하... 와아 오오 오오오 아...정확하게 맞추려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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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 빨리 출발하겄다 아아 간다 간다 빨리 야 야 줄 줄 잡어 빨리 빨리 잡아봐요 바다뱃길이?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떻게 된거죠? 바다뱃길이가 어떻게 있죠? 아니 뚜루이드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아니 어떻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없네 저뱅가? 저뱅가 뭔데? 앞에 절대 안앉아 앞에 절대 안앉아 1바 다시갑니다 다시 도전 이 친구 절대 안음식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이거 안되나?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직 안갔어 아직 안갔어 시간이 좀 있어요 아 아 너는 해. 아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못하면은 사실상 실격이야 그냥 어차피 레이드나 뭐 그런거 가서도 못해 됐어 안움직여 고정박어 시즈박어 병치가 좋군요 손 떼 손 떼 다 왔네 어차피 이분들 오래 걸렸네 호두가서 공포 걸어라 제가 배에서 3번 떨어져서 4번 시도하는 동안 호두들이 기다리다가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마 다 돌아갔을 겁니다 악질 호두들은 다 제가 걸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점프로 바로 들어갑니다 겟구 호천맨이 지금 호두한테 파티원들 제물로 바치러 가는거 같은데 베르세르 크냐? 첩자질이라고 하지마십시오 저는 얼라이언스의 명예를 위해서 그 플레이하는 순혈얼라이언스 유저입니다 뉴요커님 너무 위험해요 뉴요커님 살아계시고 도발하지 않겠습니다 아 막 도발했나봐 지금 저들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러운 호두놈들 아니 깨끗한 호두놈들 아니 더러운 호두놈들 아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호두놈들 얼라야 얘 이거 보십시오 얼라 수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곰이 곰이 지키고 있습니다 얼라지역을 하하하하 탈거 40레베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탈거 타도 그렇게 또 엄청 빠르지도 않습니다 탈거 타도 답답합니다 똥과 덜똥 중에 덜똥이라고 해서 좋은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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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한테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잔인합니다 하지만 강자에겐 그보다 누구보다도 자비롭죠 이런 입체적인 인물이 매력적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어 싸우고 있네 발리 지나갑시다 지금입니다 오오오오오오 싸우지 맙시다 여기 싸우면 또 데리고 옵니다 아..여기라고 합니다 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굿베이 사진이 도로죠? 사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탕을 하나씩 주니까 뽀뽀 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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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저소 오우! 떨어질 뻔 이렇게 컨트롤을 시험하다니 아주 그냥 발칙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칙합니다 개는 안 잡습니까? 개살 개살 이야 딜이 이렇게 잘 박혀 Kathryn 때문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Um 잘 박히고 있습니다 어 저 꺼부기 저거 operators 이거 길을 Els 낚 이 애가 흑화 하면 얘네가 다 막 돌변해가지고 다 잡아야될걸요? 그냥 중립몰입니까? 안해도 됩니까? 이거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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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쉽다 껍질갑옷 필요없습니다 보스몹이 나오면 제 진가가 발휘합니다 보스몹이 나오면 딜을 잘합니다 어둠에 화살 평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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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뽕 마법뽕 매법뽕 어둠에 화살 법뽕 이거넘아 안정적이죠? 몹 디버프 제한이 16개라 파티 규모가 커지면 풀 딜 받기가 힘들어집 그럼 뭐예요? 생석 셔틀이에요? 소환 보집 소환 소환 셔틀? 어둠.. 어둠의 화살만 근데 어둠의 화살하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방해받으면 어둠의 화살보다 평타가 훨씬 더 편하던데요? 좋던데요? 피통 셔틀 최대 피통 셔틀 이거 인풋 뽑아가지고 여기 예예예 맞어 겔리하스트 아직 수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우 평타 평타 좋습니다 오! 사슬 오우 축하 축하 사슬 좋고요 이상하게 여긴 개죽이 많을 것 같은데 사슬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 뭐 해야되봐 이거 이거 재단 하는거 맞나? 아 버프 생긴다고 함 템 안먹습니까? 안나오는데요 흠 약올리는거 같죠? 어? 노음도있어 황혼의 망치단 아 맞아 나 기억나는거 같애 여기 그 옥구있어 옥구들 그쵸 얘는 종족 그런거 없거든요 30 씩 범세계적인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وب 오우 이거 좋은데 에임드다 어디까지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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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막타 좋고요 부활 깸세요 바비 왜 안쓰냐고요? 아 맞네 바비 있네 내려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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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꼴등이 하는데 왜 2등하냐고요? 전사가 2명이에요 전사 2명 킬러 이래가지고 저 문 뒤에서 뭣도 나오는데 어? 이게 더 좋은데? 입찰구 필요하시면 돌리세요 감사합니다 2명 3명 2명 뭐 1명 3명 4명 3명 1명 3명 1명 2명 이게 뭐임? 이게 뭐임? 뭐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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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키고 잡고 했는데 네개 키워가지고 네개 다 나오? 나 원래 있던 이거 있죠 거의 30년대까지 쓰던데 여기서 바뀌는걸 보면 나락을 잘 안가서 그런건가? 아 주사위가 안되서 여러번가야되는데 그사이에 랩업해버리고 그런건가? 근데 정신력하고 그건 뭔 차이예요? 정신력은 피통? 피 많아 재생무속도 흑마도 필요하거든요 정신력 피차야되서 정신력 필수거든요 광역기있는 흑마가 더 높음? 아까 좀 이따가 거기다가 딜뻥좀 넣자 갈아질좀 넣자 파티요? 그냥 구해지던데요? 가만있으니까 알아서 모아주시던데? 자 저 병으로 넘어가세요 완전하게 마꼬룰라 나 인던할때마다 무조건 전멸이 한번씩 있네요 원래 그런건가? 그러면은 내가 맨날 인던 돌때마다 한번씩 전멸하면은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모든 전멸하는 인던에 침착맨이 있는건 아니지만 침착맨이 있는 인던에는 무조건 전멸 한번씩은 한다는건 기억하세요 허허어 드구드구대네 이거 조금씩 하면 되지않을까? 얘네가 동족이 아니라서 안될거같은데 떨어져라아 너무 약해 내꺼 이건 광역기라고 할수도 없어 네 샤워야 샤워 근데 안죽어 안정적이야 천천히 녹이면 돼 찜기 하듯이 찜기이 도트 안돌렸어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와 잡았다 딜 1등 됐어요 좋았어 뻥딜 아무튼 좋은 뻥딜을 당했대 여기서 뻥딜해야지 별로 안큰네 옛날에 봤을때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리와 나 이리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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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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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패스? 그거 막 물속에 있는 애 있는데 걔는 안잡은? 물속에 있는 애 네 왕트레샤드 아까 그 신전 있는데로 가면 되는데 정말 하고 싶은가? 내 눈치가 없었나? 잡으면 좋아요 잡으면 좋아 굉장히 좋은거 줘요 초보는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일로 가야돼 내가 알기로는 왼쪽으로 가야돼 여기서 이쪽 아래로 어려운 푸신아 더 기다려야합니다 아직 주무를 외울 수 없습니다 아뇨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돼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돼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돼 어? 아즈나미 내려오면서? 어? 못 봤어요 다행히 어디로 내려가더라 어디로 내려가더라? 아래로 내려가는게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어 여기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거야 더 기다려야합니다 Caf 아 아즈나미 보여줬어 여기서 떨어지는거 같네? 가무라있던데? 아 가무라있던데래 거기를 하고 갔어야 됐나봐 여기 같은데 나는? 난 여기서 떨어진걸로 기억하거든? 신전에서? 봐봐 신전 아래래 봐봐 네 사실 아니래요 신전이 어디죠? 여기 신전 아니잖아 신전으로 가야합니다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됩니다 신전입니다 흐하하하 트레샤돈 찾는거는 또 나가야돼요? 신전이고 초본 찾는건 모르겠습니다 헤매시던 물 중간쯤에 검은 돌 클릭하면 네임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신전 아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르갈리스 초본은 가다보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초본이 가무라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검은 돌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서 거기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보인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따기비들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돼요? 톡 쏘는거 두개 두번 톡 쏘고 찾았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검은 돌입니다 이 검은 돌인데 아닙니다 이 검은 돌입니다 그건 호드캐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어떻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래 막 무슨 굴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 널찍한 곳이요? 아무튼 여깁니다 미니맥 아 오른쪽 널찍한 곳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깁니다 여기로 가야합니다 어? 여깁니다 여깁니다 여기에요 맞아요 여깁니다 홍이 파져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나 흥분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깁니다 맞습니다 여깁니다 여깁니다 저거저거 늙은 저거 늙은 볼륨쉐키리스 왜 안보이지? 왜 안되나 봐 볼륨쉐키리스 아지남 정확하게 대가리 헤드샵만 날리는거 보십시오 아지남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지남 뒤졌습니다 바로 귀부로 해가지고 딱 맞추는거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맞추는거 보셨습니까? 봐봐 좋잖아 더 안으로가면 또 있습니다 뭐가있냐 대압이 있습니다 톡 쏩니다 3개짜리는 폼을 못하는데 더이상 절서 없으니 이 안에 뒤에도 또 있을겁니다 제가 압니다 안에 가면은 진짜 진짜 겁나 센거였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쪽 아닙니다 그쪽 아닙니다 요쪽입니다 요쪽에서 안쪽으로 가야됩니다 겁나 센니다 근데 더이상 못갑니다 근데 더이상 못갑니다 근데 더이상 갈수는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다시 갑니다 근데 초본 어디서 떼죠? 어? 나갈수가 없습니다 주민쓰 주민쓰.. 와우에선 주.. 동사무소 없습니다 초본때면 좋은게 별로 좋은거 안줍니다 그냥 하지맙니까? 그럼 하지맙니까? 노음은 주민등록할 고향이 없잖아요? 그럼 가지맙시다 그럼 돌아갑시다 겨겨 괜히 트레샤돈 잡는다고 오래걸렸네 나는 한때 황혼의 망치단을 따라 썼소 고대신들을 환생시키는데 집착했던 나는 그 모습 쓸 짐승 아쿠마이의 힘을 얻기 위해 이 깊은 골 속으로 들어왔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제물로 맞춰주는걸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뭐야 황첩이잖아 황혼의 망치단 첩자 이제는 덫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소 하지만 고향인 카즈모다는 너무나 멀리 있군 용감한 무언가요 아쿠마이를 처치해준 담래로 아주 특별한 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원한다면 나르나서스로 이동시켜줍시다 자 갑니다 티란데 티란데 까지 봅시다 티란데 봅시다 끼우기우 나머지 분 어디 계셔 소환? 아 소환 한번 해보자 아 영혼의 조각이 없어요 영혼의 조각이 없는디? 이거 지나미는 영혼이 없어요 거의 이거 타고 오면 되는데 왜 못오지? 왜 못하고야? 퀘스트 뭐 찾았다고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안하기로 한거 아니야? 뭐야? 아 2층에? 2층으로 갑시다 어? 뭐야?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법뽕 암흑 암흑 법뽕 29짜리 와아 근데 사제님도 법뽕 좋으니까 드세요 지노알라 아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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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알라쓰야 야아 이게 티란데야? 엘룬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전 언제나 엘룬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능이 이게 나중에 목소리가 바꼈나 봐 야아 이건 티란덴가? 야후우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조심하셈 물 wart음 물이rank음 조심하셈 자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몸에다 이렇게.. 아.. 피로를 좀 풀고 아 여기다 머리.. 아아.. 굿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